마음 정했어 자기하고 헤어지기로 이제 이 방만 정리하면 되나? 자기 참 나이스해 바람나 와이프 짐 싸는 거 도와주고 왜 나한테 화내지 않는 거지? 그게 마음이 정해진 이상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모르지? 나요 아직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건가? 버릴 건 미련 없이 버려야 되는데 영희야 버려 왜 그래 나 위해서 만들어준 거잖아 응 비가 와서 그런가 오늘 더 맛있다 정말 괜찮아 괜찮아 자기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네 홍수가 나서 다리가 물에 잠겼대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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